나와 처제는 4살 차이로 처음 처제가 나를 본 날 쑥스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. 하지만 처제인 그 눈빛,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지는 잊을 수가 없다. 나도 솔직히 말해 처제를 처음 봤을 때 얼어붙었다. 그녀는 지금 아내만은 아니었으면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있는 여자다.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. 그녀는 내 아내의 동생이고 나는 그녀의 언니의 남편이기에 며칠 전 아내가 창고에서 처제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. 나를 처음 봤을 때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아내는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을 추슬리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. 아,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.